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모르는 걸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5화 몰라서 고생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녹음 한 바퀴 돌았고 새로 다시 네 번 돌아야 되는데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지각했고요. 보수님이 지각을 하셨고요.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십니다.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넷이 출발을 했죠. 처음에. 넷이 출발을 했는데 사실 아무도 이거 음원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넷이 당연히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때마침 천사가 강림했죠. 네. 얘기를 들려뒀다니 저희 직장 동료에게 어? 되게 재밌겠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라고 하길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강제로 카톡방에 초대를 해서 롤을 맡겼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셔서. 네. 저 지금 사람들이 어디 방송국에서 녹음하냐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감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리님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뜻밖의 5인 체제가 됐어요. 녹음실에는 안 나오시고요. 편집을 하시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하시더라고요. 개소리는 그냥 다 자르고. 네. 그렇죠. 네. 들어보니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약간 1화에서 제 분량이 거의 다 날아갔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단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초대를 했잖아. 이 자리에. 그랬더니 이 방송 호응 보고 나오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니네들 하는 거 보고 좀 잘 되면 갈아타겠다. 아직은 아니다.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똑똑한데 이거를 맡은 것은 또 쯤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이거 자르시면 안 돼요. 자르지 맙시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시죠. 저는 삼만언니고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글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광고 들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딴지일보의 새로운 연재 시작했어요. 아마 이거 방송 들으실 때쯤이면 그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보다 관종이라서 여러분의 관심과 댓글, 좋아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야나입니다. 저도 낮에는 직장 다니고요. 밤에는 또 다른 일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올해는 특히나 또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언제나 즐겁게 인생을 재밌게 좋은 일만 하자라는 모토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세입니다. 네.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조금 더 평범해진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한 주간 아니죠. 이제 두 주간이죠. 두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근황 토크 해볼까요? 저는 여행 갔다 왔어요. 어디로? 어디로? 가까운데요. 집에서 한 30분? 40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요. 집이 제주도 아니야? 아니요. 지중해 아니에요? 지중해? 그 광주, 경기도 광주 갔다 왔어요. 아. 저도 여행 갔다 왔어요. 지난 연휴에. 어디요?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어디 갈지 못 떠오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다음 맵을 켜놓고 우리가 절대 안 갈 것 같은 조금 큰 도시들 있죠. 뭐 가령 청양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딱 떠오른 관광지가 없는 데들? 그렇게 다투로 적어놓고 와이프가 딱 던졌어요. 그래서 경기도 연천을 다녀왔습니다. 연천이요? 정말 어울리게... 경기를? 강원도 아니고요? 아.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강원도 철원이고요. 연천은 경기도예요. 아. 연천은 경기도였어요. 뜻밖의 정보를 알게 되네요. 연천 좋아요. 군부대 많고. 나라 살아가게 됐어요. 3.1절에 갔다 왔거든요. 이제 저 본론 들어갈게요. 몰라서 고생했던 이야기는 갑작스럽게 컨셉을 잡게 됐어요. 원래는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아. 도대체 행복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 책도 사고 연구하고 있다가 파일 업로드 되는 거 보면서 좀 연결성 있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삼풍사고 이후에 삶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글로 쓴 거 외에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기획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얘기는 신경정신과 탐방기예요. 탐방기요? 탐방기? 그러니까 체험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병원 갔다 온 썰 풀어본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험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1화하고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자살 시도했을 때 약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의료통합 서비스가 안 됐기 때문에 약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병원을 간 거예요. 아, 그때도 많이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약을 많이 모아야 됐으니까 단기간에 많은 병원을 가서 아, 그래서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가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덕분에 본의 아닌 게 비교 구매를 하셨네요. 신경정신과 의사의 성향도 다 다르고 그들이 처방을 내리는 것도 다 다르다라는 거를 본의 아니게 알게 됐어요. 다르다는 게 나는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분들이 처방을 내리는 것도 다르고 진단도 다르고 신기하죠?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치과 갈 땐 사람들이 주변에 물어봐 좋은 치과 잘하는 데 있냐고 물어보는데 신경정신과는 그냥 근처에 아무 데다 한 번 딱 들어갔다 나와서 그때 그 의사랑 안 맞으면 그냥 아, 나 신경정신과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쉽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난 뜻밖의 많은 데를 가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속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친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한테도 말 안 한 얘기를 오늘 처음 본 정신과 의사한테 내가 얘기하겠어? 말 안 하지. 처음에 이제 접수하고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물편해서 왔냐고 묻죠. 잠을 못 잔다. 왜 잠을 못 자는 것 같냐? 라고 하면 뭐 약간 좀 신경 쓰는 게 있다. 라고 하고 또 계속 물어봐요. 말하기 싫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대충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뭐 막 열몇 군데로 갔으니까 많이 갔던 것 같아. 그 주변에 보이는 데를. 그러면 열몇 군데로 가면서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 다른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나도 지치는 거야. 그래서 한 마지막쯤 되면 되게 얘기가 일목요일하게 정리되지 않나요? 같은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글쎄 근데 오래전 기억이라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안 맞는 의사들이 있었고 딱 한 군데가 나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말할 생각이 없었어. 내가 뭐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부모님의 직업은 뭐예요? 막 이러는데 저는 그 미용실에서도 미용사가 말 걷는 미용실 안 가거든요. 아, 진짜요? 말 안 거르면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향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미용사가 말 걸까 봐 전 책 갖고 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성향인데 그래서 의외네요. 그렇죠. 내가 말하고 싶고 친하고 싶은 사람하고는 말을 하는데 말하기 싫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땐 또 되게 아플 때니까 더 더 마음이 아플 때니까 그래서 갔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열 군데 정도 다니셨다고 하셨고 네. 그럼 갈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정신과의 사실 기본이 되는 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원래 가장 전제 조건이 아닌가요?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그때 나는 뚜렷한 목적이 약을 모으는 거였기 때문에 아, 약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처방전이 필요했던 거구나. 나는 근데 너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네, 이해해요. 막 이러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러는데 속으로 뭘 한다고 이해한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말도 안 하고 이제 뭐 대충 얘기하고 잠을 못 잔다. 며칠째 못 잤다.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불안 증세가 있다. 손이 떨린다. 뭐 그런 얘기들은 했죠. 근데 약을 처방을 다 각자 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처방의 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도 그러니까 이비누과도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어떤 병원에 가면 그 거기서 해주는 석션 거기서 해주는 처방이 맞아 나한테 근데 다른 병원 안 맞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신경정신과는 특히 심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내가 그 약을 한 번에 먹고 아,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에 갔던 병원들을 쭉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아, 이 의사라면 그래도 한 번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병원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찾아갔죠. 원픽 하셨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떤 성향이냐면 진단과 처방을 해요. 그러니까 나랑 상담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증세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건 병이고 이비누과처럼? 네네네.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까지 안 물어봐. 내가 얘기할 때까지 안 물어보고 말하기 싫었던 거 모르겠어요. 나중에 선생님 성향인데 선생님이 자기가 말을 하지 환자 말을 많이 안 들어줘요. 보통 말을 들어주는 직업 아닌가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 정신과가 장사가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안 한대.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일하기 싫대. 아, 자기 주관이 명확하니까 네, 명확하신 분이에요. 되게 장사가 되게 안 되는 거야. 보통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단호하게 그거는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상담사가 할 일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결을 시켜주죠. 그리고 또 책 같은 걸 많이 권해줘요. 그리고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하면 당신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고 방법을 얘기해줘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나한테 필요한 건 그런 거였어요. 내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그 디프레스된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처방해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이제 약을 또 조율해 나가요. 잠대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고 자다가 깨는 거는 몇 번이며 다음 날 괜찮은지 되게 기계적이네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맞췄어요. 선생님하고. 그러고 나서 약을 먹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면증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불면증 때문에 내가 이제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선생님이 나한테 강조했던 거는 나는 절대로 생활의 패턴이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아 살던대로 규칙적으로 계속 나는 아침에 일어나고 뭐 회사를 가고 그러니까 걷고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하여튼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한테는 너무 이제 잘 좀 들었죠. 아 진짜요? 응. 그래서 이제 병원 의사를 신뢰하게 됐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랑 해서 이제 많이 내가 상태가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호전이 되면 약을 줄여요. 약을 줄여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먹는 것이 목표.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잘 자고 약 없이 잘 자고 불안정세가 좀 괜찮아지면 병원을 안 가죠. 뭐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반복을 했었고 장기적으로 먹기도 했었고 좀 그래요. 선생님이 어느 정도 기간 장기적으로 먹으시면 한 2, 3년? 2, 3년? 씩도 먹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때는 오라고 했는데 안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오라고 했는데 안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짜증을 내죠. 선생님이 저는 좀 독특한 선생님이셔서 고객 위주가 아니라 철자의 의사 위주 거물주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이름을 얘기하면 알만한 정치인을 치료해달라고 의뢰가 왔다는 거야.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안 했대.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건 싫대요. 참 의사시네요. 왜냐하면 바이웨이지다. 아니야. 그 사람은 못 고친대. 그 사람은 못 고치고 그러면 그게 커리어로 남는 거야. 그리고 유명해지면 신경정신과는 세상에 미치는 물이 다 찾아온대. 제가 병원을 지금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사는 곳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병원 선생님도 나는 비슷해. 내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고 나서 이제 시간 있을 때 한 게 그 근처에는 신경정신과를 다 가봤어요. 가장 나랑 맞을 것 같은 선생님을 또 찾았죠.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많죠.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신경 쓰고 안 다니니까 되게 많아요. 이비누과만큼 있대요. 이비누과만큼 많아요. 아 진짜요? 그리고 예약도 잘 안 돼요. 요새는. 와 그러니까 또 지역마다 그 차이가 있대요. 제가 이제 이 병원을 갔잖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를 또 했죠. 나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지 상담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 없어서 이 병원을 찾았다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가 신나게 공감을 해주고 있네.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이 병원이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200일밖에 오픈한 지 안 됐다고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장사가 잘 되시는 것 같긴 한데 장사가 잘 되는 신경정신과가 아이고 목동 밝히는데 목동인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 선생님이 테이블도 없이 차태도 없이 진짜 미국 드라마에서 보듯이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병원을 가는 거 같고 나는 그런 병원이 딱 질색이거든. 그래서 이제 안 갔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신경정신과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네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속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친구들 중에도 말 안 통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신경정신과는 더 심하거든. 그러니까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았으면 좋겠어. 아 미용실이나 치과 찾듯이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무 때나 가서 될 문제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게 내과나 뭐 이런 데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신경정신과는 특히 더 심하죠. 왜냐하면 말이 통해야 돼 나랑. 가치관도 비슷해야 되고. 그렇구나. 정신과라는 게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사실 기피하는 병원이잖아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그게 좀 편견이 없어요. 근데 정신과에서 아르바이트 했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만큼 편견이 많아. 맞아요. 그렇죠. 보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나도 그래. 나도 기록이 남아가지고 사실은 내 이름으로도 안 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뺄 수 있어요. 나는 회사에서 말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요새는 또 땡땡 처리를 해주긴 해주지만 연말정산할 때 또 병원 리스트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숨길 수 있어요. 나는 이번에 지난 여름에 알게 된 게 자발적으로 내가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려면 한 사람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 혼자는 안 된대. 법이 바뀌었어요. 네. 혼자 가면 안 된대. 그리고 가족을 입원시키려면 두 명 이상의 가족이 동의해야 된대. 실제로 그게 왜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보호자가 그냥 와가지고 입원도 시킬 수 있었고 자기 혼자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이게 저희 병원은 아닌데 그 병원이 다 비슷비슷하게 뭉쳤도 있으니까 그 근처 병원은 실제 있었어요. 상속 때문에 부모님을 입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 범죄자들이 피신으로 오기도 하고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도 많이 벌어져서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법이 바뀌었어요. 2008년인가? 근데 나는 근데 그게 그런 법이 명과 암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그 새로 다닌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죠. 좀 친해졌어. 작년 여름부터 다녀가지고 원래는 원래는 말을 잘 안 하다가 좀 친해졌어. 그래서 요새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팟캐스트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나와서 얘기해줄 의향이 있으시대요. 아우 게스트 갖고 하셨던 건가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음에 나오실 예정이니까 신경정신과 관련된 편견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께서 요청하시면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직접 물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생했던 이야기 절에 간 이야기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절도 많이 안 가보니까 나만큼 절에 가게 된 것은 1화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스님들의 생활을 보고 너무 감명받아서 절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점이 감명 깊으셨던 거예요? 스님들이 그 무속하게 살면서 살면서 행복해 보이는 얼굴 그래서 이제 가볍게 템플스테이로 시작을 했죠. 근데 템플스테이가 나 자기소개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 저도 해봤어요. 템플스테이 아우 나 너무 싫어하는데 저 백수일 때 갔는데 자기소개 할 말이 없잖아요. 난 너무 그래 근데 템플스테이에서 자기소개를 당할 줄은 몰랐어 그래가지고 자기소개 시간이 끝나고 무슨 뭐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안아주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갔던 내가 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편견이 확 생겼어. 하기 싫어. 나는 그 모르는 사람들하고 내가 자기소개하고 이 사람들하고 계속 뭐 연락하고 지낼 것도 아닌데 그럴 거면 내가 템플스테이를 왜 가 나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뭐 염주 그거 꿰라 그러고 막 그리고 밥 먹고 비위가 되게 약하거든요. 제가 근데 바로 공양을 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지금 호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각생 어서오세요. 와 죄송합니다. 자기소개할 기회를 뺏겼으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편견이 확 생긴 다음부터는 왠지 안 가게 됐지. 그거 두 가지 형이 있어요. 휴식형이랑 체험형이 있는데 체험형을 가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휴식형 가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걸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템플스테이를 접었고 우연히 대구 경북 지역에 사는 로컬 분의 추천으로 운문사에 있는 사리암이라는 기도처를 알게 됐어요. 제가 갔을 때 당시에는 이제 그 암자가 휴대폰이 안 터지고 몇 년도길래 한 10년 전쯤이에요. 아 진짜요? 10년 전쯤인데 휴대폰이 안 터지고 그 암자가 굉장히 맑고 청정해요. 걸어서 1시간 넘게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비누 같은 것도 못 써요. 1급수라서 안 써도 잘 닦이죠. 네. 공기가 너무 많이 가서 기름기가 없으니까 음식이 기름기도 없고 공기도 맑아서 머리 안 감아도 떡이 안 져요. 맞아요? 진짜요. 공기가 좋으면? 네. 그러니까 여기 도시에 살아서 머리가 떡이 지른 거예요. 그래도 2박 3일 정도 회사에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기도 못 있어요. 근데 한 2박 3일 정도 있는데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왔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근데 기도비를 내요. 이제 가면 기도비를 내는데 왜요? 바로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박값이 종무소라는 데를 가서 네. 맞아요. 이제 종무소라는 데를 가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려 왔고 기도 목적을 적고 그리고 기도비를 내요. 난 사실 목적을 거기서 또 말하기가 싫은 것 같은데 약간 내 얘기는 하기 싫어. 약간 사회 부서공자 같아. 맞아. 그래서 죄다 싫어. 그래서 막 거기 오시는 어머님들 사이에서 나는 유독 튀는 거야. 어머님들은 뭐 우리 아들 대학 입학 결혼 자녀 결혼 사업 성공 이런 건데 나는 그때그때 그 기도에 그게 이제 뭐 딱히 내가 무슨 소원을 이루려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친구 아팠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뭐 친구가 아파서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스님이 이제 눈이 반짝이는 거야. 맨날 아들 대학 얘기만 아들 대학 얘기 무슨 막 그런 얘기만 듣다가 친구가 아프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 이 친구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 기특하다. 이런 건가? 어. 근데 스님께서 속으셨지. 그냥 내가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 할 건데. 오해가 오해가 오해를.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서울에서 거기까지 왔다는 게 또 가점 가산점이었고 다른 어머님들에 비해서 이제 자기보다는 타인을 생각한다는 데 있어서 이제 스님들 하고 얘기할 기회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 기도비를 내고 내가 그래서 오는 길을 찾아봤어요. 요새는 안 가니까 참고로 제가 또 얼마 전에 개종을 해서 지금은 성당을 다녀. 종교대통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안 가게 됐는데 당시에는 기도비가 이제 1일 기도 1박 2일은 3만 원이었고 2박 3일은 5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모르는데 10년 전에 10년 전에 근데 뭐 자고 먹고 뭐 다 되는 거죠. 괜찮은데요? 휴가로 가기에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 이제 나는 그 왜 눈치가 있으면 절간에서 새우젓을 먹는다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뜻밖의 이제 스님들과 친해지면서 이제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도 같이 먹고 막 이랬다? 몇 명 없고 그러면 또 이제 스님들이 드시는 것도 이렇게 따로 줘요. 되게 맛있어. 오신체를 안 써요. 고춧가루, 후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분심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런 거 안 쓰고 맑고 청정한 데서 맑고 청정한 음식을 먹고 있으면 정말 절로 정화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 있으면서 너무 좋았던 게 법당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당에서 밖을 바라봐. 법당 문이 열려있고 밖을 보면 너무 평온하죠. 풍경 소리 들리고 네. 근데 그 스묵화 있죠. 동양에서 스묵화 이렇게 겹겹이 쫙 그 저 멀리까지 보이는 그 풍경이 법당에서 보면 보여요. 그게 너무 좋고 새벽 예보를 그러니까 절은 이제 딱 정해진 시간에 예보를 드리거든요. 성당은 미사 시간이 정해져 있듯이 절도 딱 네. 새벽 예보를 네. 정해져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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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시. 여기는 세 시. 절마다 다른데 보통 네 시 정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세 시였고 세 시에서 다섯 시 그리고 또 이제 사시미샤라고 해서 아홉 시부터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한 네 타임 정도를 해요. 나머지는 자유야. 그리고 이제 선방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따뜻한 운돌방이 있어요. 겨울 같은 데는 춥잖아요. 여름에도 추워요. 절은. 방에 있다가 내려와서 이제 몸 좀 녹이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충분히 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산중의 절은 밤이 일찍 찾아오죠. 한 여섯 시 정도에 이제 기도하고 다 뭐 씻고 뭐 하고 자리에 누우면 한 여덟 아홉 시 정도 되고 그리고 새벽 3시에 새벽 예보를 시작하죠. 이제 타종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절에서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일반 이런 봉은사라든지 조계사 이런 데 갔을 때는 번잡해 예보를 하는데 들고 나는 사람들도 많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사진 찍고 막 난리야. 거기서 뭔가를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딱 운문사 사리함까지 갔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특목고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라고 생각했어요. 특목고가 갑자기? 뭐냐면 어어 근데 사리함도 대구 경남 쪽에서 워낙 유병한 남자라서 사람 엄청 많이 오지 않아요? 많이 오는데 레벨이 달라. 그러니까 다른 데는 천수경이나 반야신경 같은 거 모두 외워도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리함 정도 되면은 반야신경 정도는 외우고 가야 돼요. 반야신경 정도는 외우고 와야 돼. 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특목고라 하신 거예요? 어 선생님의 지도에 요즘에 법당에 책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들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절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어머님들도 대충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거기까지 올 정도면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불심이 있으신 분들 반야신경 몇 번째 안 되거든요. 천수경은 한 20분 돼. 독송하는데 천수경도 그냥 천수경하고 반야신경 정도는 외우시는 분들이 와요. 천수경은 쉽지 않은데 수리수리 마술이 어려운데 어 아니 근데 그거를 다 외우시는 분들이 와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되게 집중이 잘 돼.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부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스승이에요. 가르침을 주신 분이지 부처님이 얘기했어. 상도 만들지 말라고. 나는 나를 찾아가는 걸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계속 그 절에 가서 했던 게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절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계속 낮추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계속 108배를 할 수 있는 한 계속 했어. 그러니까 하루에 뭐 3000배도 도전해봤고요. 아 쉽지 않은데 3000배 울음이 괜찮아요? 3000배 저는 결국 못했어요. 그게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건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들은 하더라고요. 참으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빨리 하면 1000배가 한 4시간 정도에 끝나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4시간 잠깐 쉰 다음에 다시 4시간 하고 다시 4시간 해서 3000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2000배 조금 넘게 하고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나가 떨어졌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게 느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딱 생각이 그렇게 포맷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다 사소해지고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나를 학대하듯이 사실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는 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이제 예식을 갖춰서 제를 올리면서 이제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러는 건데 저는 되게 절에 다녔을 시절에 그때 내가 되게 좋았어. 왜냐면은 그 새벽에 그 별도 달도 잠들었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 어두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데서 스님께서 이렇게 타종을 시작해요. 근데 그게 울림이 내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울림이었어. 왜 터지지? 그게 보통 학생 스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거 하시려면 다 30분 정도 먼저 일어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기 가끔 조는 스님 계셔. 그럼요. 스님도 사람이다. 사람이다. 젊으셔가지고 템플스테이 가서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대요. 힘들지.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기가 4시까지 가야 되니까 한 3시 반 정도에 맞춘대요. 근데 이게 습관이 있으니까 3시 25분 정도에 깨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5분을 더 잘 수 있는데 그래서 5분을 더 사고 있다가 30분에 꼭 일어난대요. 아 이거 또 진짜 수도자들은 다 힘들게 살아요. 순연님들도 그래. 그렇죠. 그래서 절의 루틴을 제가 잠깐 알려드리면 이제 3시에 하루가 시작되죠. 그래갖고 만물을 깨워요. 이렇게 그 천수경을 외우면서 스님이 마당을 돌면서 만물을 깨우고 아 그럼 그때는 여명이 밝아온다? 그럼 너무 내가 진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여명 그 우윤희 사막 생각나네. 좋았어요. 우윤희 사막을 여기에 비유해줬어야 했는 거구나. 만물을 깨우는 느낌. 만물을 깨우는 느낌.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그 만물이 다 깨어난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특히나 절이 선이라든지 풍경소리가 좋잖아요. 그럼요. 여명이 딱 떠오를 때 실루엣이 보이면서 풍경소리가 들리고 향냄새 이렇게 딱 나고 이럴 때 그 느낌이 참 좋죠. 맞아요. 되게 깨어있는 것 같고. 오감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절에 중독될 정도로 나중에는 출가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 내가 출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 좋은 얘기지. 그거만큼 좋은 게 없었죠. 이러는 거예요. 말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아니. 어 그래? 그랬더니 근데 내가 너를 키웠지 않니? 너 하다가 말어 그거. 다른 거는 몰라도 어? 출가했다가 그만두면 그거만큼 그거만큼 없다. 나한테 네가 100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 봐라. 그리고 나서 얘기해라. 이러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엄마가 말이 맞았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살면 되지 않을까? 일찍 자기도 하니까. 근데 뭐 그 정도로 절이 좋았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남자는 그 운문사 사리함은 지금 10년 전에 가봐서 사실은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좋았고요. 그리고 또 보리암이라고 남해 금산사의 보리암이 있어요. 되게 멀리 다니셨네요. 네. 저는 어머니가 어머니 따라서 엄청 많이 갔었거든요. 남해 보리암도 좋고요. 그리고 설악산 봉정암이라고 그렇죠. 4대 고공주의 하나죠. 3대 3대 암자를 가는데 여기는 개인이 대낭 하나 딱 메고 가서 종무소에 가서 접수하고 1박 2일 기도 왔습니다. 그리고 맘대로 다녀도 돼요. 밥 때 밥 먹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이런 데 가시면 되고요. 또 저는 이제 스님들하고 친해가지고 해인사 법주사 이런 데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스님들께서는 한 거 동한 거를 들어가세요. 그때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절박을 안 나가요. 그 기간 동안은 누가 죽어도 안 나가고 어디가 아파도 안 나가요.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하실 때죠. 그래서 이제 세례받기 전에 법주사를 갔었거든요. 인사는 해야 되잖아. 부처님한테 약간 이거 퇴사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법주사를 갔죠. 그랬더니 스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왔냐고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또 라고 근데 이제 법고 라고 큰 북을 스님들이 치세요. 밤에 좀 간진하죠. 와 벚꽃 칠 때 정말 간진하죠. 진짜 여태까지 본 공연 이런 거 다 합쳐서 그게 최고예요. 그 산과 겨울의 그 공명 그 막 그 나무들의 울림 막 이런 그 스님들이 이제 그걸 돌아가면서 법고를 치는데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속을 무슨 생각했냐면 부처님의 굿바이 선물. 아니 그렇게 좋은 저를 왜 개종을 하신 거예요? 왜 개종을 하게 됐냐면 개종할 의사가 없었는데 제가 보육원에 이제 봉사를 다니게 됐는데 보육원에 봉사를 다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아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나는 틀릴 수 있다 라는 게 디펄트 값으로 내 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가 아니라 아 내가 하는 판단이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 특히 어른들이 하는 추천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쯤에 이제 회사에서 단체로 공사를 갖고 제가 또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를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그 공사하다가 수녀님이 혹시 여기서 파워포인트 하는 사람 있냐고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신뢰로 신뢰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남들은 다 반메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서 너무 좋은 거야. 사무직 사무직이 된 거야. 사람이 기술이 있어야 돼. 땡볕에서 고생하네. 그래갖고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보육원 소개자료였는데 두 시간 안에 끝날 리가 없잖아. 소개자료가 그렇죠. 근데 또 내가 아 이거를 어중간하게 손대고 나오니까 또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아 수녀님 그럼 제가 다시 와서 좀 해드리고 가겠다고 그러다가 발목을 잡혔어요. 거기 그 보육원에 그래서 이제 그 보육원을 다니는데 거기가 그 수녀님들이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라서 근데 아이들하고 계속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그 성호 긋는 거 있죠. 밥 먹기 전에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도 못하고 꼬마 애들이 그 수녀님한테 엄마라고 그러거든요. 엄마 이모 기도 안 해. 일러요. 성호는 왜 긋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네. 십자가. 내 마음속에.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잊지 않는 거죠. 애들이 이제 애들은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뭐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왼손이 올라갑니다. 막 하고 해요. 애기들 하는데 이모 눈 감아야지 엄마 이모 기도 안 해. 이거를 당하다가 아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세례 그냥 받자.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저도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절차도 복잡하고 바티칸까지 등록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공부를 그때부터 했어요. 성경 공부요? 성경 공부를 못하겠고 유튜브나 이런 걸로 유튜브나 이런 걸로 강론 명동성당에서 한 대림특강 이런 거 찾아보면 재밌는 강론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었죠. 그랬더니 틈날 때마다 그걸 들었더니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 속으로 그랬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여자구나 생각을 했대. 초본데. 내가 말을 걸면 자기는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대. 왜냐하면 성당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찾아보지 않는 거야. 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아 저 여자는 교회에 되게 열심히 다니는구나. 개신교구나. 그래서 분명히 전도를 할 거다. 나에게 어 그래서 나는 날 걸지 말자. 어 그래서 나는 세례받았다고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종교의 종자는 꺼내지 말아야지. 꺼내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이제 내가 그게 성당을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너무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성당 되게 오래 다녔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을 못 봤다는 거야. 호감이 된 건가요? 아니 아니 그 다음 뭐 호감은 뭐 아니겠지 슬프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절에는 부처님이 금상으로 돼 있잖아요. 불상이 그리고 웃고 계셔 그런데 이제 성당에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는 거야. 내가 그 예수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 부처님 웃고 계시니 그러니까 수고 먹고 계시니까 좀 더 힘든 곳으로 온 건가요? 그래서 부처님 힘들 때 웃는 게 일류라고 부처님 일류지 부처님 일류지 예수님도 일류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종을 했는데 나는 그때는 개종할 때는 스님들하고도 계속 친했으니까 스님들한테도 개종하겠다고 했더니 하래요. 별로 불교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나중에 또 이제 절에 가서 절에 계속 다니겠지 했는데 막상 성당에 다니니까 또 절에는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발을 일부러 끊으려고 끊은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이중국적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수련님 얘기가 언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냥 신은 하나고 신은 하나인데 절에서 부르는 방식들이 다른 것뿐이다. 근본주의자만 아니면 종교는 하나다.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1화에서 신을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성당에 오니까 골차파지기 시작한 거야. 말도 못 꺼내고 말도 못 꺼내고 나 안 믿는데 안 믿는다고 신성무동인데 신부님하고 얘기하는데 예비자 교리에서 에세이를 써내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야 근데 거짓말을 쓰기는 싫고 난 만난 적이 없다라고 에세이에 내가 예비자 교리를 바꾸는 중에 무슨 하나님을 만나냐 만나지 못했고 난 만난 적 없다 라고 썼어 뭐라 그래야 되지 신을 믿지 않았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물론자 유물론자 유물론자인데 종교가 두 개야 어 유물론자 근데 절에 가는 거는 이제 나를 찾아가고 내가 명상하는 거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었어. 근데 성당에서는 하느님이란 존재를 믿고 내가 영원히 살 걸 믿어야 되는데 영원히 살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하느님을 믿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어쩌면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어처구니가 없잖아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이렇게 두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면 만약에 세상을 이렇게 두는 신은 선하지 않은 신이고 그런 신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했어요. 아우구스틴스인가 근데 그거에 굉장히 공감이 있어요. 나는 왜 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불행한 세상에 던져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유의지하고 맞닿았거든요. 네. 프리윌 이라고 하죠. 영어로 네. 한창 종교 쪽 문제 있고 자유의지 나오고 유물론 나올 때 한창 나왔던 그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행복도 불행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다는 그런 얘기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행복만 있으면 우리가 느낄 수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처구니 없지만 이 시스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누군가는 사고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 하나님이 하시기에 이게 최선인 거야.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것뿐이 구나 내가 한다고 뭐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납득이 좀 되고 이 물류시... 물류래. 물리시스템? 물류라뇨.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 있잖아요. 신기하잖아. 원리. 그냥 꽃들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나 개나리 먼저 피게. 벚꽃 다음. 이런... 신기하잖아요. 번호법 뽑는 거 아닐까요? 걔네들이 그 메커니즘이 신기하지 않아요? 난 너무 신기한데. 그러면 지금은 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네. 우주가 돌아가는 그 규칙 있죠. 지구가 돌아가 그 에너지라든지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지는 약간 아직도 약간 근데 이 원칙을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신이 있다고 믿어요. 깊이 관여하지 않는 우리 생에 신이 자유를 준 거야. 나한테 자유를 준 것 뿐이지 신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수녀님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둥근 자로 직선을 그으시는 분인 거야. 그러니까 할만 할 수 있지 속 터지지 않게 악을 다 뿌리 뽑을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둥근 자로 직선을 긋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굴리면 직선으로 그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둥근 자를 굴리면? 바닥에? 둥근 자를 세워갖고 굴리... 잉크를 묻혀서 굴리면 직선이 꺼지잖아. 그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아닌데 천재다. 납득당했어. 나도 잠깐 빨려들어갔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지 않아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 지금 이거 종교 방송 평화방송 여러분 이거 평화방송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의 존재를 믿어요. 네. 신기하잖아. 안 그러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저희 법륜 스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저희 친한 스님님도 그 얘기를 하셨고 스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디 엮기 메이지 말고 기도 잘 되는데 가서 기도하래요. 기도 잘 되는데 시스템 맞는데 분위기 좋은 데 있잖아. 그렇죠. 마트 차다가 다시 가면 돼요.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중에 편한 데로 가시면 됩니다. 맞아요. 두렵게 하는 종교 는 종교가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두렵게 안 한다는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가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건 잘못된 거니까 그런 데만 아니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알라를 믿으시던 부처를 믿으시던 생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종교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암자 부부는 나중에 조금 AS 해드릴게요. 제가 10년 전 버전이라 금액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요새 뭐 유튜브 와이파이 터질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나중에 AS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자 느낀 점 한마디씩 하고 끝내보시죠. 뭔 점 저는 오랜만에 절에 다니던 시절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때 참 내가 되게 열심히 뭐라도 하고 싶었어. 병원도 열심히 다닐 때였지만 정말 알고 싶었고 뭐라도 하고 싶었어. 정말 뭐라도 하고 싶어서 막 되게 절절하게 다녔어요. 되게 어린 나이인데 대구 경북 지역 선방에 딱 가서 자리를 어 여기 자리 있어요. 이러면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쫙 나를 일시에 쳐다와서 서울말이 갑자기 들려오고 저의자가 로컬 될 만한 암자에 와서 약간 로컬 맛집 같은 데였죠. 맞아 맞아. 근데 젊은 애가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일 때문에 왔냐 이렇게 하고 근데 난 너무 거기에 좋았던 게 뭐냐면 익명성이 보장돼. 어디 사는 누구예요? 라고 밝히지 않아도 되고 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 기도만 하고 와도 되고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오면서 계속 그 시절이 되게 떠올랐고 그때 받았던 기운들 그리고 그때 아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 내가 스님한테 아 이런 이런 고민이 있고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스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스님이 어떤 그 처방을 내려줄 줄 알았냐면 어떤 경전을 사경을 하시고 어떤 경전을 뭐 읽으세요. 기도를 어떤 걸 어떤 걸 하세요. 라고 할 줄 알았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반신욕을 매일 하래요. 백일 동안 반신욕을 매일 하고 옷만이 밥 매우면 딱 그것만 외우라는 거야. 왜 그러지? 라고 했어요. 반신욕을 매일 했어. 그랬더니 홍삼을 먹으래 이번에.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몸이 건강해서 정신이 건강해졌죠. 그러니까 나한테 그때 몸이 되게 약했던 걸 본 거야. 스님이. 그래서 느낀 점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미안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좋은 스님이시네. 네. 뭐 그랬어요. 끝. 끝. 저는 마음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장소에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차도 없고 하니까 조용한 카페에 가서 쉬는 게 다 있는데 명동송당 되게 괜찮아요. 가까운 조계사나 명동송당도 평일에 가면 괜찮아요. 들어보니까 좋다. 나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다. 휴가를 그쪽으로 가봐도 좋지 않을까요? 휴가철에? 템플스테이 괜찮아요. 저는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 느낌전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안 들은 거 아니야? 딴 생각한 거 아니야? 성격 차이에요. 성격 차이에요. 저번에 성격에서 얘기했잖아요. 준비가 된 상태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미리 말해줬어야 됐어. 아니 공유해줬잖아. 저도 경험은 많거든요. 저도 템플스테이도 해보고 천주교 가서 세례받으려고 공부도 했었고 개신교도 가보고 그 외에 타종교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일하게 해봐야 일반인보다 조금 더 더 아는 수준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아직도 잘 모르겠다 였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내가 죽기 전까지 뭔가를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 잘 듣기는 했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래서 느낀 점을 따로 말씀드리기도 어렵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형제님 형제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되셔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름다운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교도 초대를 받거나 내가 찾아가거나 나도 만약에 아이들이 아니었었으면 난 절대 세례받지 않았을 거야. 수녀님이 나한테 성당에 가서 세례 좀 받지 라고 했었으면 안 받았을 거야. 그때 내가 가장 이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회가 살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열고 지내면 형제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다니셔서 저도 말씀하셨던 남자들 많이 가봤고요. 사실 그때는 되게 싫었거든요. 새벽에 올라오면 새벽에 가야 돼요. 한 10살 11살 때인데 왜 가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끌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꽤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저도 신을 믿지 않는 유불론자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종교시설인데 가면 마음도 편한 것 같고 기회되면 사리암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추천해요. 왜냐하면 경치도 너무 좋고 그러면 이것으로 5화 몰라서 고생했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